한국 블록체인연합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79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확인 개정과 정보보호 인증 등의 요건을 구비해서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 앞두고 있음에도 은행의 실명확인 개정을 발급받지 못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당국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줄폐업할 경우에는 예상되고 있는 시장의 대혼란 그리고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금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4개의 거래소를 제외한 70여 개에 이르는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확인 개정을 받지 못해서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을 감안해서 국회의 암호화폐 거래소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